아, 오케이. 아... 진짜. 재난 상황에서 다 죽일 사람들이야. 어떻게 원하는 거 얻었어요? 원하는 거 얻었어? 어떻게 원하는 거 얻었어? 와, 형 진짜 형안이었으면 진짜. 야, 승기도 진짜. 아, 승기샹이다. 승기가 아니었으면 이거. 서로 사지에 몰아넣기가? 오늘 질 서버 여기서 끝난대, 이거.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용감하게 저희가 미션을 수행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 이제 하는 거죠? 힌트 하면 뭔지. 자, 하나씩 하나씩. 얘 트름하네. 방송 중에 트름을 하네, 얘가. 뭐? 괜찮아. 많이 놀랬나 보다, 힌트. 많이 놀랬어, 많이 놀랬어. 자, 그럼 1번 힌트를 한번. 오케이. 힘들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힘들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이게 사부님의 모토예요. 명은. 자, 내 거는? 이게 뭐예요? 인형? 좀비 인형?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약간 호로로 시작하고. 좀비랑 관련이 있나 보네. 아, 나 이거 보자마자 알았다. 뭐였어? 나 보자마자 알았어. 누구야, 누구. 봐봐, 봐봐. 마지막 힌트는. 아. 좀비 체육관.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좀비. 코리안 좀비지. 아, 그러네. 아, 좀비. 아, 좀비. 야, 그거랑 이거랑 연결시킨 거야? 좀비. 어. 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좀비잖아, 좀비. 좀비지. 야, 오늘 또 얼마나 힘들 거야. 아. 아. 아.